유튜브 채널 MMPTY 안녕하세요 아 오늘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희 타이거 NK 대표님과 디즈니님이 타계시는데 두 분 다 타자마자 주무실거라고 저는 언포를 하셨기 때문에 아이고 촬영은 안되겠다 아주 의미가 없겠네 해서 이제 따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오늘은 대전 오늘의 날짜가 11월 30일 대전콘서트는 바로 다음으로 계속 연이어서 콘서트 중이어서 컨디션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좀 어떠세요 요즘? 요즘 컨디션 많이 괜찮으세요 이렇게 정기적인 스케줄이 잡혀있으시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휴식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대박이죠 20년만에 처음부터 환경이 추워서 너무 좋아요 건강에 식사 안 하세요 형님? 어 민감하시구나 그냥 나 너가 싫은거야 나 너가 싫은거야 형님 안녕하세요 어 아까 봤잖아 어색하잖아 아까 봤잖아 처음부터 하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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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2, 2, 3, 4 이름을 모기 압수다고 맞어? 미니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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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로 4번로 너무 잘가서 너무 잘가서 시작할 때는 진짜 자신이 없어 너무 잘가서 너무 잘가서 지면 안 돼 다 이겼어요 진짜요? 난 이거 못 하는데 난 다시 만다 오... 다 하고 오... 어으아 오... 너무 좋아 이거? 비타민 C 중요합니다 비타민? 아니죠. 바이라민 재수 없지? 재수 없을 거야 다른 사람 이름도 달고 왔어요 다른 사람 이름도 달고 왔어요 아니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다 드리면 다른 메뉴를 드세요 단 거 땡긴 친다고 그럴 수 있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스프라이트 재계약해 주세요 나트륨 1% 당뇨 24% 지방 0% 오? 지방이 없네 처음 알았습니다 스프라이트 강렬한 상쾌함에 빠져들어 스프라이트 뜯어서 와 너무 멋있어 야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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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체스 때 필요한 게 있지 체스 때 마셔야지 스프라이트 하하하하 그거 attach 스프라이트 빅기라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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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가 나왔고요 오늘... 대전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와주신 분들한테 선물하겠습니다 안녕 앞으로 Feel Good Music 같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걸 디자인으로 한 훌이가 꽃나와요 우 진짜 예쁘겠다 밑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오케이 It's 2 Chain DS 플렉스 엔스테인 18K, 24K, 롤링 지베이스 찍지 마 찍지 마 찍어 찍어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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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뒤돌아보고 계시거나 저희 수술하고 많이 타요 저는 불량 나올 게 없어요 2.0 3.0 3.0 3.0 4.0 4.0 5.0 5.0 5.0 6.0 6.0 7.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